2016년 2월 16일, 저는 런던공항에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잠시만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빼앗긴 저는 그가 앉아있으라는 곳에 가서 앉아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안내도 없이 2시간이 흐르고 2명의 직원이 다가와 저의 양팔을 붙들고는 공항 한쪽 구석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내 얼굴을 촬영하고 지문을 채취하고 배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는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건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데 나는 외국인이었다. 국병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존재였다. 8시간 후 운 좋게도 입국 허가를 얻은 나는 수용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장애인 그러나 누가 갇혀있는지도 나는 몰랐다. 갇힌 채 불타 죽어도 되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어떤 몸은 불타오르고 나서야 갇힌 방을 나설 수 있었다. 갇힌 채 불타 죽어도 되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갇힌 채 태어났기 때문에 조살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만하는 삶이 존재한다. 갇힌 채 불타 죽어도 되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의 죽은 몸은 타오르는 불 위에서 서서히 익어갔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우리를 가두는 서로를 가르는 철창은 영원하리라. 철창은 영원하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